네 가창력과 미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분입니다. 우리 트로트계의 여신 서라윤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나는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그리운 눈물 속에 난 집어 보낼 뿐이죠.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야 가시로 남아서 난 밥을 시켜보내요. 달아가면 만날 수 있나 마구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봐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자 선물의 위로 가버렸죠. 벤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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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게 지켜보내요 달아가면 만날 수 있나 맑은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영원히 행복할 테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